안녕! 다람양이 다람! 오늘 해볼 것은 최고 재료 vs 최악 재료! 랜덤 뽑기 슬라임 만들기! 입니다! 여러가지 재료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점토 최고 재료 천사점토! 점토 최악 재료 아이폰 검정색! 요것들을 랜덤으로 뽑아서 슬라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대환장 슬라임이 탄생할 짠! 첫번째 재료 풀! 최고 재료는 클래식은 영원하다! 아모스 물풀! 최악 재료는 슬라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아모스 딱풀입니다! 구궁! 자! 덮어주시고 썩습니다! 완벽하게 섞었습니다! 과연 다람양은 최고 재료를 뽑을 수 있을 것인지!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춰보십시오! 딩동딩동!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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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풀! 제발! 나와라! 짠! 와! 아모스 물풀! 뽑기 금손이지요! 그릇 입장! 물풀을 때려넣어줍시다! 처음부터 최고 재료 나와서 너무 기분 좋으니까 다 때려넣어야지! 두번째 재료! 최고 재료는 아주아주 반죽하기 좋은 따뜻한 물! 최악 재료는 방금 막 김치냉장고에서 꺼내온 아주 차가운 물입니다! 뚜두두두두둥! 섞어주세요! 눈을 감고! 막 섞어! 막! 안 내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춰보세요! 딩동딩동! 다람양은 최고 재료로 뽑았을 것인... 따뜻한 물! 오늘 조금 괜찮은데? 따뜻한 물을... 한 요정도? 아주 순조롭습니다! 훌륭하구만! 세번째 재료! 부드러운 수딩젤과 한방울만 넣어도 대완장 파티가 벌어진다는 문구정 글리세린! 이번에는 제비뽑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접어지고! 확률은 반반! 50%! 2분의 1! 이거! 제발 글리세린 진짜 안되는데 제발 아직 나 눈 감고 있어! 우리 토리들이 먼저 봐줘! 짠! 뭐야? 뭐 나왔어? 최고 나왔어? 어이! 아 이거 글리세린 이거 진짜 안되는데? 진짜 조금만 넣어야지! 저 진짜 찔끔! 찔끔! 방금 이건 너무 찔끔이었으니까 양심적으로 한 바퀴만 둘러보도록 할게! 이거 진짜 나중에 슬라임 안될 것 같아! 네번째! 블링블링 예쁜 글리터대 따로 똥색 슬라임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갈색 샌드! 하나만 나와라! 하나만! 하나만! 됐다! 나왔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지! 제발! 최고 재료! 최고 재료! 최고 재료! 이게 뭐야! 내가 제비뽑기 운이 없나? 일단 넣어줍시다! 얼마큼 넣지? 뭐 이왕 망한 거 다 때려넣어볼까? 다 때려넣어! 이미 망한 거 같은데? 일단은 섞어주고 액티 1차 투하! 글리세린 괜찮아! 액티 많이 때려넣으면 돼! 괜찮아! 다름양 할 수 있어! 아직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다음 재료는 점토! 부드러운 버터 느낌의 천사 점토! 아주 최고죠? 최악 재료는 아이폰 검정색! 들어가는 순간 지금까지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린 아주 강력한 아이템이라고! 이번에는 짜잔! 이 나무젓가락 끝에 최고 최악을 적어놨어! 넣고 뽑아봅시다! 약간 이거 느낌 이상한데? 기운을 느껴보자!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최고의 재료일지! 이거! 최고 최고! 최고 재료를 뽑았습니다! 단합량 최고! 정말 잘했죠? 이 갈색 모래의 똥색을 아주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천사 점토를 한 요정도! 아주 그냥 왕창 때려넣도록 하겠습니다! 투하! 이 반죽이 될까? 이거? 와 근데 진짜 검은색 아이폰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다! 와.. 지금도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게 약간 이상한데? 색깔 왜 이래? 내가 생각한 색감이 이러는 게 아니었는데? 아 블링블링 오로라빛 슬라임 만들고 싶었는데! 하하하! 반죽은 역시 선마시쥬! 으아아아아! 아아! 에티 안 넣었다! 아 에티! 에티! 다 때려넣어! 글리셀이 너무 강력해! 어? 너무 많이 넣었나? 오! 반죽을 다 했는데! 오! 이것 봐! 나쁘지 않아! 오! 오! 이 갈색 모래가 똥색의 느낌보다는 금색 글리터의 느낌? 오! 색감 괜찮은데? 역시 천사점토! 슉! 와! 아니 근데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오늘도 왜 이렇게 거대거대하지? 아 너무 좋아! 핫뚜!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데코! 짜잔! 아주아주 예쁜 아트 데코드! 오! 너무 예쁘다! 데콕의 끝판왕! 눈알 파츠! 눈알들 이거 들어가면 그냥 바로 그냥 괴생명체 슬라임 탄생이라고 이거! 오! 수십 개의 눈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 으에에에에에! 짜잔! 최고대 최악! 슉! 섞어! 여기서! 이 안에서 섞어! 얍 얍 얍 얍!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좋았어!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딩동댕동! 마지막에 눈알 들어가면 진짜 다 망하는 건데? 슬라임을 걷어봅시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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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제발! 오! 최고! 와 오늘 운이 너무 좋은데? 나나나나나나나나 주황색 별! 짠! 예쁜! 핑크핑크 하트! 주황색 별! 핫핑크 하트! 블루스탈! 밤하늘의 빛! 그린스탈! 슉슉슉슉슉슉슉슉슉! 으아아아! 짠! 완성! 와 너무 예쁘다! 네 오늘은 최고 재료 대 최악 재료 랜덤 뽑기를 해가지고 슬라임 만들어 봤는데 진짜 오늘 최고! 와 달암양 채널 역사상 이렇게 순조로웠던 적이 있었던가 드디어 달암양이 뽑기 금손으로 거듭나는 그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그 대완장 슬라임들 아 정말! 이걸 보면서 눈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좋아!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하는 터리드림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 뾰로로로로롱! 아 쩐닭쩐닭 느낌도 진짜 좋다 오 너무 예뻐서 섞기 아까워 와 밥풍 완전 잘 뜰 것 같은데? 오오오오 책상 정리부터 와 이거는 가르기가 너무 재밌어 가르기 느낌이 너무 좋아 정말 부드러운 약간 버터의 느낌? 우와 약간 버터에 날치알 박힌건가? 우와 느낌 너무 좋다 파퐁 라스트 팡! 최고! what!